창원지법 형사 4부는 지난 8월 김해시 생립면의 한 야산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과의 갈등과 자신의 신변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범행 당시 아들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고 계획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